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요. 방송을 마치고 배가 고파서 지금 뭐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이게 보이시면 좀 모르겠다. 주먹밥. 바로 주먹밥이라는 거예요. 이 주먹밥에 고기, 당근. 당근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빨간 게? 당근. 하여튼 당근하고 단무지랑 고기랑 김이랑 여기 넘게 소금이 소금, 깨소금인가 모르겠어요. 간을 맞춰준대요. 그래서 이거를 쏙쏙 비벼요. 비벼서 맛있게 비벼주라 뚝딱뚝딱 이렇게 해서 막 홀렸어요. 저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 싹 비벼서 우와 나도 요리사. 제사연이도 요리사가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다 비벼서 하면 섞어졌어요. 이래서 이렇게 보실래요? 저 요리 잘해요. 보시분은 알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맞죠? 짠짠짠. 맛있어 져라. 이렇게 주먹밥이에요. 보이시나? 맛있겠지요? 이거를 제가 여기 자 놓고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된다. 잠깐만요. 요것이 무엇이냐 토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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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 토끼예요. 요거는 여자 토끼예요. 그리고 동물들은 순놈이 예쁘다 하잖아요. 보이시나? 얘는 남자 토끼예요. 예쁘장 하죠. 눈이 어디로 한 개 떨어졌어. 여기 있다. 눈을 금방 붙였어요. 토끼 예쁘지요. 요거는 남자 토끼예요. 남자 토끼 꼬리도 있어요. 기도 있고 맞지요? 여자 토끼 깨끗하고 예쁘죠? 자 토끼 예쁘죠? 계란으로 만든 토끼예요. 와 이쁘다. 토끼 토끼 두 마리 어디에서 놀고 있냐 둘이서 마주 보면서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토끼 이쁘죠? 풀밭에서 풀떡고 있어요. 풀떡고 있어요. 제가 봐도 토끼가 너무 예쁘다. 보이시죠? 토끼 토끼를 다 봤으면 저 또 주먹밥을 만들어야 돼요. 한입 크기로 제가 좀 크게 왕 앙 이렇게 해서 많이 넣어서 꽉꽉 이렇게 씹어먹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먹어보고요. 음 음 하나 드세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음 잘한다. 잘하죠? 그래요. 이렇게 저는 지금 시간이 확실히 12시 40분이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자기도 해요. 먹으면서 자기도 하고요. 주먹밥을 만드는 채소를 입니다. 한입 한입 드시면서 하세요. 잠깐만 이렇게 꽉꽉 물러서 맛있겠죠? 크기가 지금 못들었네요 하여튼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맞죠? 하나만 하면 다 했어요 이게 1인분의 주먹밥이에요 안되겠다? 도넛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만들어서 뭘 만드는 줄 아세요? 궁금하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아주 예쁜 걸 만들고 있어요 아마도 많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곧 공개될 주먹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세서연이가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나요? 이쁘다 잠깐만요 이제 한 개 남았어요 얘는 먹보라고 또 놀리겠다 먹보라고 또 놀리겠다 누가 만들었지? 저예요 저요 저거 만들었어요 근데 막 흘린 거 있죠 콜라 콜라 따니까 잠시만 콜라를 닦아넣고 제가 제가 최서연이가 만든 주먹밥 아 웃겨 주먹밥 보이시나요? 주먹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이 주먹밥 보여드릴게요 음 주먹밥 보시면 하나씩 다 집어드세요 아셨죠? 맛있을 거예요 왜?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서연이가 이 주먹밥을 만들었다는 사실 아시죠? 보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만든 거 2주 먹밥을요 그래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 안 보여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사실은 하트예요 하트 이렇게 하트인데 안 보이죠 어떡하나 하트인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토끼 두 마리가 주먹밥을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죠? 이렇게 빨리 빨리 한 입씩 하나씩 집어드세요 맛있겠다 하면서 집어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토끼가 노니는 주먹밥 같이 드셔보실래요? 주먹밥을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아쉬워요 주먹밥을 아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트예요 하트예요 사랑합니다 계란으로 만든 토끼 계란으로 만든 토끼 하트 모양 맞죠? 토끼 두 마리도 있어요 이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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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진짜 맛있죠? 제가 제가 음 루즈가 왜 뭐 여기 묻어있지? 제가 좋아하는 주먹밥이에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제가 제가 근데 우와 이 토끼는 진짜 못먹겠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꼬리까지 있어요 이쁘죠? 토끼 아 이거 어떻게 먹지? 나 못먹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말릴까요? 계란도 말라지나요? 모르겠다 하여튼 너무 귀여운 토끼 눈 좀 보세요 아 옆으로야지 잘 보이는구나 그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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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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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음 혼자 먹어서 저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음 음 음 음 음 손을 다 씻었기 때문에 주먹밥은 원래 손으로 먹는데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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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짱 예쁜 꿈꾸시고요 또 만나요 음 음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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